한스 바이오매드 상장 폐지라고 나쁜 게 아니라 전부 다 인수당해가지고 이제 빨리 키워가지고 더 비싸게 팔려고 상장 폐지를 합니다. 보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오스테인플란트, 루트로닉 전부 의료기기 쪽인데 치과 의료기기냐 미용 의료기기냐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의 기술력이 저렇게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을 정도로 올라갔구나. 그래서 이걸 오스테인플란트, 루트로닉 몬, 덴티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미용 의료기기들 죄다 날아갔죠. 클래시스를 비롯하여 파마리서치부터 전부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스 바이오매드는 뭐냐 이게 원래 벨라젤로 유명했던 회사잖아요. 지금 한스 바이오매드가 벨라젤 cs.com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왜 이걸 운영하고 있죠? 2차 초음파 검사비 보상 시작? 뭐를 보상해준다는 걸까요? 이게 원래 한스 바이오매드가 만약에 이 상황이 없었다면 지금 이 미용 의료기기 쪽이 커지는 부분에서 수혜를 같이 입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부터 완전히 폭등 중이잖아요. 다. 그런데 지금 한스 바이오매드가 거기에 뒤늦게 조금 시세가 나오는 것은 벨라젤이 지금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유방 보호형물이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할 수 있는데 여성분들의 가슴 안에 신체 내부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접착제가 들어가야 되지만 그 접착제는 신체 내부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이 조건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외부에서 쓰는 거에 설명서에도 내부에 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공익신고가 들어오고 이제 수협청에서 조사가 나서면서 이게 제조 중지 판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스 바이오매드가 주력 매출이 벨라젤에 있었는데 하나도 못한 거죠. 물론 지금 뜨고 있는 것들은 얼굴을 손대는 시술인데 이거는 물론 수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얼굴 안면 윤곽술부터 유방 성형술까지 이거는 몸에 칼을 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용기를 내야 되지만 지금 저기로 가면서 코로나가 지나고 엔데믹으로 가면서 이런 수술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에서 수술로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벨라젤이 그 부분 때문에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보상 사이트를 만든 것이고 물론 저런 모습은 아주 좋죠. 지금 보기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한스 바이오매드가 만약에 숨기고 계속 보상 피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상황으로 접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메꾸려고 원래 하고 있었는데 민트 리프트 실 부분을 키웠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투톱이었거든요. 유방 성형의 벨라젤하고 민트 리프트 실로 땡겨가지고 실이 며칠은 이렇게 멍든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지거든요. 그 실이 녹는 실이에요. 여기다가 실을 끼워서 안에다가 올리시는 분 여자분들 많으시죠. 보톡스 필러랑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실로 아예 땡겨버려서 안에 삽입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민트 리프트가 지금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스 바이오매드가 벨라젤이 아니었으면 지금 왜 미용 의료기기가 잘 나갑니까? 중국 매출 비중이 없고 다 브라질이나 미국을 뚫었기 때문이잖아요.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클래시스나 다 브라질, 미국, 홍콩 이런 데가 주력이거든요. 여기 민트 리프트도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잘 돼서 미국의 다른 주로 넓히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벨라젤이 일단은 올해 3월달로 기존에 만들었던 것들이 중지가 끝났어요. 그래서 만들 수는 있는데 반발은 많죠. 아직도 보상이 진행 중이고 그게 10년 동안 지금 매년 보호를 해야 돼요. 2021년부터 10년 동안 벨라젤 안전성 장기 모니터링 후향적 관찰 연구 결과를 시작해서 매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보형물을 넣으신 분들이 10년 후에 어떤 잘못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0년간 관찰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걸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인체조직 이식제 이것도 원래 있었거든요. 골 이식제 시장. 이제 골이 연골이 흔들리고 이러시는 분들 아예 갈아버리는 게 있어요. 이식제를. 중국 인체조직 이식제 4, 6조 원 정도인데 2천억 원 규모의 국내 시장 대비 20배 이상입니다. 이런 성장 모멘텀들이 여러 개 있어서 지금 여기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벨라젤의 사태 때문에 좀 휘청거린 거죠. 그런데 벨라젤의 사태가 조금 마무리가 되고 그런 부분에 성장성이 지금 부확이 되다 보니까 뒤늦게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루트로닉은 이미 저기 가졌고요.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가졌고. 제이시스 메디칼, 덴티움, 클레이시스는 지금 과열권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발주로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걸 노려보는 전략. 이런 부분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스 바이오메드, 벨라젤의 부재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월봉에서 120개월 선과 60개월 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스 바이오메드도 이번 달 들어서 벌써 52.65%가 올랐어요. 고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로 올라가려는 모습이 확실히 지금 보이고요. 이 60개월 선, 120개월 선을 뚫어내면 이제 2만 5천 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무너지던 그 시점이, 벨라젤 세탁에 터졌던 그 시점이.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원 전, 이제 1만 8천 원, 1만 9천 원 라인이 매수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한스 바이오메드 1만 8천 원에서 1만 9백 원대, 1만 9천 원대. 매수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